이 프로그램은 친절하고 우수한 한인 의료진이 함께하는 할레우드 장로병원 제공입니다.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인 위암. 10명의 암 환자 중 2명이 위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일반적인 위장질환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먼저 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에 있는 세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한국 수품들은 70% 정도가 헬리코박트 파일로리, 헬리코박트 파일로리라는 세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균이 위염, 시비장괴양, 위괴양, 위암의 전체 원인의 한 40, 50% 이상은 이 세균 때문이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너무 짜게 먹거든요. 이 고염도에 염분들이 많은 음식들, 특별히 오래된 음식들, 오래 소금이 절은 음식들을 염장식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된다거나 하는 증세만으로는 위암과 다른 위장질환을 구분해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위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요. 1기, 2기는 거의 증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기쯤 되면 비로소 소화가 안 된다든가 소위 거부하다든가 하는 증세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4기 때 되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때는 암이 전신을 퍼진 상태에서는 마약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써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차라리 오히려 위기양이나 시비장 교양이 통증을 뜻이 심합니다. 위암 보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거부하다는 것은 위암일 수도 있고, 위기양일 수도 있고, 시비장 교양일 수도 있고, 위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로 구별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들 왔을 때 청진을 한다든가, 배를 눌러보는 것으로 위암을 찰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으며, 내시경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필수사항입니다. 내시경은 이게 파이브로 옵티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가는 그야말로 연필 하나, 굵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거치 뼈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게 쑤신다고 어떤 분은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삼키고,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99% 이상이 수면내시경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니다. 대부분 푹 자는 사이에 한 십분 시험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조직 검사 다 포함해서. 네, 조직을 떼는 것이 크게 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눈곱만큼 떼는 겁니다. 한 이삼 빌리미터. 그렇게 조그맣게 떼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직 검사라고 해서 뭐 굉장히 인베이스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도 거의 없고요. 있다 해도 금방 멈춥니다. 아주 대단히 안전한 프로세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입안도 다 보면서 지나가죠. 그리고 식도를 다 보고 그리고 위 전체를 다 보고 그리고 12장까지 들어가서 보게 돼 있습니다. 12장까지 보는 것은 상복부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위내시경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걸까요? 40세부터 1년에 한 번이나 늦어도 2년에 한 번은 해라. 정세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면 돼야 되는지도 그렇지가 않고. 정세가 심할 때는 심지어는 6개월마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했는데 굉장히 몇 달 6개월 지났는데 너무나 아프다. 유장량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아까 말한 체중 준다든가 대비는 검다 할 때는 1년을 기다리면 되지 않고 6개월만이라도 필요할 그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이유가 그러니까 정세가 없을 때는 사십 세부터 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위암이 많다. 그럴 때는 제일 일찍 위암 나온 사람보다 10년을 더 일찍 합니다. 이 위암은 조기 정세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않으면. 금방 이게 몇 달 만에 말기도 됩니다. 그 기 하나 바뀌는 기간이 보통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 4개월. 그러니까 빠른 경우는 1년 만에 일기에서 사기 다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긴 세월을 할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사업세 이상인 분들은 꼭 받으십시오. 아무 정세 없더라도. 음식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함께 위암의 원인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맵거나 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적인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위클리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